안녕하세요. 한국 최면치 연구소장 김영국입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완벽주의자가 쉽게 빠지는 다섯 가지 함정입니다. 여러분 완벽주의자라고 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나나요? 왠지 철두철미한 사람, 실수와 실패를 전혀 용납하지 않는 사람, 쉬지 않고 미치도록 열심히 자기 일에 집중하는 왠지 매력적인 사람, 자기의 일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무엇이든 다 잘할 것 같은 괜찮은 사람 같은 이미지가 때로는 들기도 합니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열정을 다하고 미친 사람처럼 열심히 사는 거, 그건 아주 중요한데 이 완벽주의자도 결국은 인간이고 사실 인간은 완벽할 수 없다. 이 다섯 가지 이렇게 함정에 빠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 완벽주의자도 일에 있어서 성공하려고 그러고 삶에 있어서 행복을 이렇게 얻으려고 하지만 결국은 이 완벽주의자가 심해지면 결국은 일에 있어서도 실패하게 되고 인생에 있어서 행복이 아닌 불행의 손을 잡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완벽주의자는 실패할 바에는 차라리 안 하겠어 이런 함정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완벽주의자가 제일 두려워한 게 무엇일까요? 뱀? 바퀴벌레? 아닙니다. 완벽주의자는 오로지 이 작은 실패, 실수를 두려워합니다. 실수를 할 바에는 실패 자체가 이 완벽주의자한테는 엄청난 거대한 공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완벽주의자는 성공을 지향하는 것 같지만 성공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게 뭐냐면 성공보다 위에 있는 게 실패예요. 실수예요. 그래서 실패할 것 같고 실수할 것 같으면 이 성공은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더 중요한 거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수, 실패가 두려우면 어떻게 될까요? 시작조차 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일에 있어서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실수와 실패예요. 그럼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완벽주의자는 실패, 실수가 두려우니까 도전을 잘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공할 확률이 점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삶의 경험이 없어지고 노하우가 없어지게 되니까 자기 생각에 결국은 갇히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작을 안 하게 된다. 이제 두 번째, 완벽주의자는 고장난, 브레이크가 고장난 벤치와 같다. 이 완벽주의자는 또 어떤 함정에 빠지냐면 내가 이거를 완벽하게 할 때까지 멈출까요? 안 멈출까요? 아니에요. 이거 완벽하게 끝까지 할 거야. 그때까지 나 멈추지 않을 거야. 나 쉬지 않을 거야. 아무리 대단한 비싼 고급 벤치라 할지라도 쉬지 않고 멈추지 않아 버리면 나중에 그 벤치에서도 결국 연기가 나면서 엔진이 터지거나 아니면 휘발유가 다 떨어져가지고 고속도로에서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완벽주의자는 결국은 멈추지 못해요. 다람쥐가 체바퀴 한 번 돌면 계속 돌아야 되잖아요. 쉬질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쉬어야 되고 우리의 몸도 쉬어야 돼요. 그렇게 열심히 쉬고 나서 다시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완벽주의자는 항상 쉬지 않아요. 항상 뇌가 돌아가고 있어요. 항상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사소한 거 하나하나 신경 써야 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강박증이라 그래요. 그래서 완벽주의자가 조금만 심해지면 강박증, 마음의 병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강박증에 걸린 사람들 행복하지가 않아요. 자기도 싫은데 결국은 하루 종일 청소해야 돼요. 하루 종일 손 씻어야 돼요. 미치도록 살아야 돼요. 강박에 빠져버린 거니까. 그래서 이 완벽주의자는 왠지 일을 철저하게 하고 완벽하게 할 것 같고 행복하게 할 것 같지만 결국은 다람쥐가 체바퀴 갇힌 것처럼 브레이크가 고장난 벤츠처럼 즐겁지가 않다. 항상 답답하고 숨 막히고 그리고 몸과 마음이 결국 나중에는 피폐하게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멈추지 못하니까. 내가 이거 완벽하게 할 때까지 난 쉬지 않아.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 채찍질하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채찍질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병들고 몸이 병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 누가 일을 해요? 그러면 행복하겠어요? 아니에요. 일과 행복을 결국은 잃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만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가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고장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이 완벽주의자는 완벽하지 않으면 나는 못난 사람이야. 나는 무조건 완벽해져야 돼.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이 완벽주의자들이 빠지고 있는 강박적인 사고 방식이에요. 신념이라는 것이죠. 난 무조건 완벽해져야 돼. 그런데 완벽해지지 않으면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한테 실수하는 모습을 보이면 내가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는 내가 부족한 모습을 사람들한테 비춰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나는 못난 사람이야. 나는 멍청한 사람이야. 난 버려진 거야.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거야. 난 쓰레기가 될지도 몰라. 나는 패배자일 거야. 이런 식으로 엄청난 자기 처벌이 내려진다는 거죠. 완벽하게 못하면 나는 멍청이야. 버려졌어.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버려지는 거 싫어하잖아요. 쓰레기 취급받는 거 싫어하잖아요. 무시받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완벽하게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로 일을 즐거워하고 삶을 행복하게 즐기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못난 사람이다 라는 이 두려움, 공포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진짜 순수한 의지와 행복과 일에 대한 어떤 열정과 상관없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이 못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야 되는 심리적인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 겉으로는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사니까 자기 삶의 주인 같지만 실제 그 무식에서는 이 못난 사람 이 무시받는 거, 실수하는 거, 실패하는 게 두려워가지고 억지로 자기를 불태우면서 자기를 학대하듯이 채찍질하는 그런 어떤 강박증에 빠진 사람의 모습이다. 이게 세 번째 빠지는 함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함정은 나는 불안주의자입니다. 제가 이 완벽주의자를 계속 고민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사실은 저도 어설픈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의 심리도 이렇게 분석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완벽주의자라는 표현은 겉으로 너무너무 좋은 표현이죠. 왜냐하면 왠지 완벽하게 할 것 같고 대단할 것 같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 완벽주의자의 무식을 제가 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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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이 완벽주의자는 아 그냥 불안주의자구나 그냥 마음이 불안한 사람이구나 뭐 대단하게 열정적이고 매력적이고 막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 마음 속에서는 엄청나게 불안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 완벽주의자는 자기가 불안한 사람이다 내가 약한 사람이다 내가 심리적으로 부족한 사람이다 내가 결핍이 많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하나씩 채우는 게 아니라 나는 불안해서는 안 돼 나는 약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더 강해져야 돼 나는 최고가 돼야 돼 나는 실수하면 안 돼 나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어떤 자기 집착 자기 야망 자기 욕망 자기 결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어떤 심리적인 어떤 불안 증세에 따른 그냥 하나의 모습이 아 저 사람이 완벽주의자처럼 보일 뿐이다 그런데 심리적으로는 불안한 사람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강박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완벽주의자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이 불안하니까 마음이 불안하면 당연히 하는 일도 안 되고 마음도 항상 우울하고 불안하니까 집중력도 떨어지고 쉽게 지치고 마음도 의지가 점점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완벽주의자는 쉬지 않고 열심히 계속 일해서 어떤 일과 삶을 행복을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거지만 결국은 이 완벽주의자는 마음이 불안하고 자기의 마음을 채찍질하고 자기의 몸을 채찍질하고 쉬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존중해 주지 못하고 사랑해 주지 못하고 그냥 하나만 제대로 보는 게 아니라 무언가에 홀리듯 빠져가지고 그거 아니면 안 된 것처럼 빠져버리는 심리적인 어떤 노예 삶을 살게 된다 그게 즉 완벽주의자는 생각보다 그렇게 매력적이고 세련되고 지혜로운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아주 불안해서 완벽해지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런 심리와 같다 이거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완벽주의자가 빠지는 함정 이 완벽주의자는 대단한 게 아니라 결국은 어떤 거냐면 나는 소심합니다 왜냐하면 이 완벽주의자가 갖는 기본적인 성향 이 강박증에 빠진 사람들이 대부분적인 성향이 작은 실수 사소한 거에서도 민감해요 예민해요 작은 거에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완벽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여기 먼지 떨어져 있는 게 눈에 보여도 짜증나요 이거 그까지 쓸고 닦고 다 해야 되는 거 왠지 내가 집을 나왔는데 어찌 보면 이 결벽증 어떤 강박증하고 연결되어 있는다는 거죠 조금만 실수해도 조금만 어떤 사소한 거에서도 완벽하게 해결하려고 하고 풀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소한 거에 신경 쓰다 보면 마음이 대범해져요? 지혜로워져요? 행복해져요? 아니에요 더 예민해지고 소심해지고 민감해지고 나약해지고 두려움이 많아지고 불안해지고 지치고 무기력해지고 사소한 일에 자꾸 다투고 화내고 싸우게 되고 삶이 우울해지고 비참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주의자는 심리적으로 점점 소심해집니다 왜냐하면 사소한 일에도 자꾸 신경 쓰고 예민하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 이 다섯 가지 함정을 보니까 어때요? 이 완벽주의자라는 게 왠지 표현은 그럴듯하고 왠지 신과 같이 내가 신처럼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왠지 괜찮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완벽주의자는 결국 이 다섯 가지 함정에 빠지게 됨으로써 결국은 자기의 일도 잃게 되고 행복도 잃게 되면서 불행의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완벽주의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나는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저도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차라리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빨리 부족한 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걸 채우고 하루하루 열심히 그 과정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면서 이 성과에 대해서 더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그런 어떤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지 이 완벽주의자를 지향해서는 결코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 많은 것을 오히려 잃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다섯 가지 함정에 빠지지 않고 하루하루 삶에 감사하면서 즐겁게 열심히 사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행복체면상 정명희 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쉬우로